4번 가보시면 자 뭐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노이즈는 들었어. 칸은 들었어요. 이 정도만 적어주세요. 자동차에서 소음이 들린다.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초이스. 뭐라고 하냐? 아 그 일단 요거 단어 챙기시면 rattling 이런 것 자체가 덜덜거리는 이런 뜻이에요. 차에서 소리 나는 거 있죠? rattling noise 일단 잡음법 자동차에 소음 난다. 무슨 말입니까? 전체를 다 듣지 못해도 일단은 풀 수 있다는 거죠. A A It's a good thing I got rid of it. It's a good thing I got rid of it. 일단은 이 get rid of 요 표현은 우리가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get rid of 뭐죠? 뭐뭐를? 어 없애다. 이런 뜻이죠. 네 뭐뭐를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어 제거하다. 제거하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이제 해석 적용하면 그 noise A It's a good thing I got rid of it. 네 그걸 제거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너 자동차에서 소음 나 소리나 내가 그걸 제거해가지고 good 좋아 라고 했으니까 맥락상 말이 안 되죠. 그죠? get rid of 그 다음 B는 B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뭐예요? 일단은 mean to 요거 아셔야 돼요. mean to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이거 mean to 뭐 뭐 할 셈이 없다. 이런 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표현 이거부터 챙기시면 I mean it 요거 이제 하나의 표현인데 I mean it 이 뜻이 뭐죠? 진짜야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한테 I love you 사랑해 장난하냐 I mean it 진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ean to 뭐 뭐 할 셈이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B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get that checked. 뭐죠 이게? get that checked. 이거 문법도 아셔야 될 거 같은데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이건 시키는 거죠. 서약동사 그것이 검사 되도록 할 예정이었어. 그러니까 점검 받으려고 할 참이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번이 일단은 정답이 되겠죠. 너 차에서 노이즈 나 어 나 그거 점검 받을 예정이었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챙길 게 은근히 많네요. 이거는 개시 사약동사라는 거 사약동사 목적어 과거 분사 패턴이 지금 나온 겁니다. 어? 무슨 말입니까? 그 문법도 알아야 되는 거지. I've been meaning to get that checked. 이렇게 오케이? C I'm surprised you can't hear it. I'm surprised you can't hear it. I'm surprised you can't hear it. 어떻게? 너 그걸 듣지 못해서 놀랬다. 일단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고 D No. It's coming from the engine. No. It's coming from the engine. 일단 디바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라는 단어가 한번 또 나왔어요. 본문에서 언급하는 엔진이. 그러니까 이건 답은 아니죠. 오케이? 그 답은 B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